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주식을 국내에서 살 수 있는 4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이거 미국테크 TOP10은 미국 빅테크 애플부터 10위권 안에 드는 우량한 회사일을 ETF로 만든 국내 주식입니다 두번째로 코덱스 미국팡도 미국 테크 10과 비슷한데 그 대신에 중국 회사가 포함된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킨텍스 미국 나스 때 100은 미국의 QQQ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킨텍스 미국 나스 때 100을 투자하면 미국의 QQQ 투자하는 것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거 미국 피로대표 반도체는 미국의 우량한 반주체 회사를 ETF로 만든 주식입니다 국내에서 투자하면 미국과 같이 미국을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